책 나눔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지도하고 있는 아이들의 작품을 모아서 엮은 마흡 상자라는 동시집인데요. 책을 박스에 담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근처에 동강원이라는 아동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설 선물 배달 가려고 합니다. 저희 가끔씩 책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설이 멀지 않아서 이번에도 책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몇 박스 이렇게 책을 많이 담았습니다. 저희는 집에도 학원에도 온통 책뿐이어서 주기적으로 나눔을 하지 않으면 아마 책이 파묻힐 거예요. 저희 학원 근처에 있는 아동청소년보호시설로 책을 지금 배달 나가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저는 이제 책 나눔하고 다시 와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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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